안녕하세요. 오늘 또지에스 채널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밀키웨이 은하 속 태양계 안에 아름다운 지구에 사시는 여러분, 오늘은 인간이 만든 망원경 중에 가장 혁신적인 우주망원경,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인공지능이 분석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 대해 함께 빠져보시죠.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정식 명칭은 제임스 웹 스페이스 텔레스코프로 JWST로 불립니다. 영어 자막에서는 JWST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미 항공우주국 나사, 유럽우주국 ESA, 캐나다 우주국 CSA가 1990년대부터 12조원의 예산을 가지고 개발한 차타공인 인류 최대 최고의 망원경입니다. 2021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 발사됐으며 10년 임무 수행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웹의 임무는 빅뱅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초기 우주와 기원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과학적 관측 자료를 수집하는 데 있습니다. 나사가 밝힌 제임스 웹의 주요 관측 활동은 총 4가지 세부 주제에 따라 진행됩니다. 초기의 우주, 은하의 변천, 항성의 생명주기, 그리고 외계의 발견 이렇게 4가지 세부 주제를 가집니다. 이것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이용하여 연구하는 과학자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떤 과제 제안서를 써도 이 세부 주제에 맞게 써야 하기 때문이죠. 제임스 웹이 발사된 지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는데요. 지금까지의 결과들도 그렇고 앞으로의 결과들도 이 4가지 세부 주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임을 알면 관측 결과들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세부 주제들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오늘 또지에스 채널에서만 공유하는 걸로 해요. 아하 진중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담이지만 제임스 웹이 원래는 2007년에 발사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이은 과학적 착오와 기술적 오류로 전반적인 개발이 수차례 지연되고 또 코로나 요인 예산 문제도 겹치면서 14년이나 미뤄졌습니다. 그래도 12조나 들어간 사업이니 꼼꼼하게 아주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미뤄지는 14년 동안 은퇴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이를 그만두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인류의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 뚝심있게 프로젝트를 끝까지 진행한 연구자들에게 큰 박수를 보냅니다. 자 그럼 각 세부 목표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미를 잃지 않는 범인에이지만 그렇다고 너무 가볍지는 않는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을 만든 첫 번째 목표는 초기 우주를 위한 탐구입니다. 전반적으로 천문학에선 빅뱅 우주론이 대세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그 이론을 뒷받침할 만한 다양한 관측 결과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이론이고 일정 조건 하에서 자연의 원리를 일반화하여 서술하는 법칙은 아닙니다. 향후 연구 결과들로 조금씩 바뀔 수 있는 빅뱅 우주론이지만 오류가 있으면 오류를 수정해 나가면서 잘 발전시키고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우주를 함께 이해하고 그 아름다움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빅뱅 이론의 핵심은 우리 우주는 초기의 모든 에너지가 한 곳에 모여있었고 약 138억 만년 전 대폭발로 인해 지금까지도 팽창하고 있다는 가설입니다. 점점 멀어져가는 우주 공간에서 초기 우주를 연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다 먼 거리의 은하, 별들을 관측하면 됩니다. 아주 먼 거리의 은하 크기와 별의 대기 성분을 분석해서 초기 우주를 엿보는 것입니다. 보다 먼 거리의 별들을 관측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파장이 긴 적외선 장비입니다. 파장이 길면 투과성이 좋아져서 먼 거리 관측에 유리합니다. 쉽게 생각해보면 옛날 라디오 시절에 파장이 긴 라디오 AM은 산에서 잘 되는데 파장이 짧은 FM 라디오는 산에서 잘 안되는 이유가 바로 AM의 파장이 더 길어 투과성과 회절성이 좋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파장이 긴만큼 해상도는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사 및 소실 없이 긴 파장을 다 담기 위해 더 큰 반사경의 직경이 필요합니다. 허블 망원경과 비교해서 볼까요? 허블 우주 망원경은 직경 2.4m의 단일 반사경을 사용하지만 제임스 웹은 그보다 면적이 7.3배 더 넓은 6.5m 반사경을 씁니다. 그럼 제임스 웹 다음 망원경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더 긴 적외선을 이용한다면 제임스 웹보다 면적이 더 큰 망원경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차 지인들과 유용한 대화를 위해 예행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요즘 유명하잖아. 그게 그 전 망원경보다 왜 엄청 크게 만든지 알아? 그건 긴 파장의 길이를 가진 적외선의 신호를 더 잘 받게 하기 위해 크게 만든 거야. 적외선을 쓰는 이유는 멀리에 있는 초기 우주를 더 잘 관측할 수 있기 때문이지. 잘 아셨습니다. 멋있었습니다. 두 번째 세부 목표로 은하의 변천입니다. 별들의 집합체인 은하는 우리에게 우주의 물질이 어떻게 이렇게 대규모로 구성되어 있는지 보여줍니다. 우주의 자연과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물질이 현재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변했는지를 연구합니다. 우주 구성 물질에 대한 기본적인 가설은 초기 우주일 때 존재했던 대기 물질들은 수소와 헬륨 같은 가벼운 원소입니다. 초신성들이 폭발하면서 가벼운 원소들은 핵융합으로 무거운 중원소들로 변화되었고 우주 전체에 넓게 퍼졌다는 가설입니다. 그러면 초기 우주에 있는 은하들의 원소를 조사해서 정말 가벼운 원소들이 많은지 확인해보면 빅뱅이론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 알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은하들의 크기를 살펴보면 초기 우주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별과 은하들의 충돌로 그 크기가 점점 커져가는지 아님 다른 요소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연구 주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별의 생명주기입니다. 별의 생명주기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밀도가 높고 먼지가 많은 구름 중심부의 심장을 관찰해야 합니다. 이렇게 밀집된 영역은 파장이 긴 적외선으로 관측해야 합니다. 이 사진들은 제임스 웹 망원경 이전 버전인 허블 망원경으로 칼이나 성운을 찍은 이미지입니다. 왼쪽 이미지는 가시광선 영역의 이미지고 오른쪽 이미지는 적외선 영역의 이미지입니다. 확실히 오른쪽 적외선 이미지를 보면 먼지 구름 안에 있는 별들을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허블 망원경으로 찍은 이런 칼이나 성운의 사진을 보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음 영상부터는 적외선 영역에 최적화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찍은 영상과 이미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미지를 보면 정말 놀랄만한 풍경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한편 100년 전 과학자들은 별들이 핵융합에 의해 동력을 얻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고 50년 전에는 별들이 계속해서 형성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가스와 먼지 구름이 어떻게 별을 형성하는지 왜 대부분의 별들이 무리를 지어 형성되는지 그리고 행성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이론과 관측 결과를 통해 계속해서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임스 웹을 만든 세 번째 목표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외계의 발견입니다. 외계라는 말은 우리 태양계 외의 태양이 아닌 다른 항성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 행성이나 그 행성 안에 생명체를 뜻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태양계 밖에서 수천 개의 외계 행성을 발견했고 계속해서 더 작고 지구와 같은 행성들을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많은 철학자와 과학자들은 외계 행성이 있으리라고 추측해왔으나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9세기부터 외계 행성을 찾았다는 발표가 여러 번 있었지만 다소 확실치 않은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제임스 웹을 통해서 외계 행성의 발견과 외계 행성 대기를 연구합니다. 더 나아가 외계 행성에 대한 연구가 심화될수록 어떤 조건의 행성에서 외계 생명체들이 존재할지에 대해서도 연구합니다. 관측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는 먼 거리에 있는 외계 행성을 관측할 때 적어도 지구보다 훨씬 큰 외계 행성만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술 발전으로 먼 거리에 있어도 지구의 수배 진량 정도의 행성까지도 차단해 생명체의 존재 유무의 가능성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관측 결과가 기대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전공을 가진 과학자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적외선 신호를 쓴다고 하지만 스펙트럼 분석에 필요한 분광학, 발사체의 로켓 기술, 로켓 제어 기술, 신호 전달을 위한 전파 통신, 신호 처리 및 해석, 데이터를 이미지화하는 영상 처리, 천체 연구를 수행하는 천체 물리학, 그리고 이론 가설을 입증하기 위한 이론 물리학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 작업합니다. 절대 한 분야의 지식만으로는 연구가 불가능한 학문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또지에스 채널에선 모든 분야를 존중히 여기고 겸손히 하나하나 함께 배워나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1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 발사된 제임스 웹 망원경 발사 장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임스 웹은 유럽 우주국이 개발한 아리안 5 발사체에 실려 프랑스령인 기아나에 있는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발사됩니다. 이것이 유럽 우주국이 개발한 아리안 5 발사체입니다. 참고로 2023년 3월 기준 115번 발사에서 110번 발사에 성공한 아주 안전한 발사체입니다. 실패 대부분은 초창기 시절의 실패여서 2003년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100번의 발사 모드를 성공한 아주 안정성이 높은 발사체입니다. 안정성이 가장 높다는 장점 덕분에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을 우주로 발사하는 대에도 사용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통신해양기상용 3대 정직에도 위성인 천리안 위성 1호, EAO 및 EBO를 모두 아리안 5에 실어서 우주로 보냈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순조롭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구에서 발사된 우주선은 지구 대기권인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10권을 지나 외계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제임스 웹 망원경은 여러가지 이유로 14년이나 지연되었습니다. 발사 성공하는 이날을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신했을지 모릅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뿅!